상수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운반신물끼 서유부 1835년경이고요. 상실주방이라고도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영문입니다. 조리법 밑술 빗기 1. 상수리 열매 3마를 푹 쪄서 문에 담가둔다. 2. 백리 5대 누룩 7대를 함께 푹 쪄서 같이 술 빗는다. 더술 빗기 1. 밑술이의 무릎에 긴장살 한 말로 죽을 끓인다. 2. 누룩 2대와 함께 섞어놓고 발효시켜 맑게 거른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1. 비상세ث 1. 비상세 1. 비상세 2. 흡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